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한다면 나는 좀 요런 느낌을 하고 싶다 있으면 좀 얘기해주세요. 저는 되게 현실적인 연애를 좀 그려보고 싶어요.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그러면 상대 배우는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을 상상하고 계세요? 누구 같이 해보고 싶은 선배나 누구 있어요? 저는 너무 많죠. 저는 채민식 선배님도 좋아하고 이종재 선배님. 그리고 이종윤씨도 되게 보면 되게 집중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너무 많죠. 사극은 어때요? 이종재씨는 사실 막 너무 이미지가 여러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형정음씨는 사극. 사극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의학 드라마를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봤어요 그때. 정말.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대요. 사극이. 그래서 사실 좀 겁이 나서 아직 못하겠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